추운 날씨에 인플루엔자, 독감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환자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가격이 병원마다 다 다른데요. 비싼 백신일수록, 또 해외제약사 제품일수록 효과가 좋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김혜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년 내내 이어지던 독감이 겨울철이 되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래 환자 1천 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환자는 37.4명,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학생들의 유행이 심상치 않은데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녀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 독감 백신은 A형과 B형 바이러스를 각각 두 종류씩 예방하는 4가를 활용하는데 모두 9개 사에 11개 품목이 승인됐습니다. 백신 비용 정보를 담은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주변 의료기관에 독감 접종비가 검색되는데 많게는 3만 원이나 차이납니다. 전문가들은 비급여라 의료기관이 값을 정하기 나름일 뿐 효과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해외 제약사 제품엔 환율 등이 반영돼 더 비쌀 뿐이지 역시 효과는 같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마다 면역과 항체 양이 달라섭니다. 이 때문에 굳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중증 예방을 위해선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이번 독감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에 쓰인 mRNA 백신이어서 부작용이 심하다는 말도 나왔는데 아직은 개발 단계입니다. YTN 김혜윤입니다.